K-K-EARS OF WAR 기어즈 오브 워 진짜 오랜버이네 기어즈 오브 워 서비스 골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월티는 아마 못할 거고 12월까지 기어즈 오브 워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하신 분들은 모든 작품들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어요 기어즈 오브 워 4 말고 모든 작품을 그 하나 또 있는데 다 해보질 않아가지고 과격한 표현 폰트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직 한참 모르네 다운될려면 아이씨 아 진짜 좋아지긴 했다 아 진짜 좋아지긴 했어 롬이닝이잖아 이거 마커스 롬이닝이잖아 롬이닝이잖아 아 지금 가을이닝이잖아 그때랑 뭐가 좋아졌는지 솔직히 지금 개조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선택으로 주어지잖아요 트릭으로 선택하는 거 전투 갑시다 전투 갑시다 뭐였지 키러 전투 갑시다 전투 갑시다 전투 갑시다 전투 갑시다 전투 갑시다 전투 갑시다 좀 더 고와서 생각해 좀 더 고와서 생각해 갑시다 전투 갑시다 전투 갑시다 흐우 진짜 장르다구 우와 쥐 멋대로 화면이 돌아가네 이거 크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장전이 뭐지? 아 맞다 장전할때 저거 타이밍 맞추면은 좀 더 빨리 장전하고 그랬지 오케이 니가 머리통을 맞추면은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왼쪽에서 나오잖아 오케이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원래 수류탄 있었는데 수류탄은 안주지 왜 가만 가만 왜왜왜왜 총알 총알 없다 야 어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친구랑 하면 재밌어요 이게 친구랑 하면 진짜 재밌어요 멍청이 안나 멍청이 안나 그니까 저 한국인 보면은 제가 김이었나 생긴게 전 진짜 부드러워졌거든요 얘도 더 이뻐졌고 아 아... 엔야 엔야 저 여자는 그 DLC 그 이상한 코드 준비 아 데미지 보너스구나 이거 맞추면 이게 무미가 있어요 되게 빠르면서 확확 가는게 너무 좋아 이것도 오래됐지 이것도 오래됐지 2000 한 7년 될려나 이게 8년이 없나 어쨌든 마크스 마크스 오예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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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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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6 6 6 7 7 7 8 8 9 6 7 8 8 8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1 12 12 13 12 12 13 14 14 15 12 12 15 14 15 15 14 15 15 15 15 원하는건가? 영웅 여전히 상탱합니다 여전히 상탱한 사퇴 다시 가는거 아 왼쪽 그때도 아마 포로미스랑 있을텐데 이거 머리를 똑똑해 얘네들이 재미가 보다가 너무 미안해 너무 깜짝 놀랍 없을텐데 다행히 이거 그치 야 쟤 김윤형 구해줘라 쟤 왜 죽어있냐 쟤 김윤형 구해줘라 쟤 김윤형 구해줘라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? 야 애들 왜 이렇게 바보 걸리느냐 저거 이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애들 이리 왜 이렇게 바보가 됐어 이리 이렇게 안 약했잖아 왜 이렇게 약해졌냐 이렇게 상하게 안생겼어 시 퀴즈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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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윽믹샥 저거 갖다 잘받는다 프리랜 이놈幫 빼가 We're all back! Behind them! They're everywhere! We're all back! We're all back! We're all back! Shh! Damn! Ah... Should I stop there? Yeah, no! I'm sorry I didn't know